또치볼을 해요 그 곳은 다른 곳으로 들 선물을 드리고 왔어야 됐었는데 이동대는 Tä스장입니다 탁크라스 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슈퍼 타임무 마신과 필요한 탈출이 가능합니다 지진을 찾아서 지성의 포인트에 변환해 슈퍼 타임무 마신을 기동합니다 기동기 레이더 좋아요 기동키 레이더는 진짜 좋아 자 빠르게 먹고 자 기동키만 먹으러 다닙니다 기동키만 저기 기동키있어 오케이 자 펜치하러 갑시다 나 영냅이라도 상관없어 가자 기동키만 설치해 기동키로 빠르게 끝내버리도록 하죠 자 B 끝내버렸고 자 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우 얘들아 좀 빠르게 빠르게 먹어봐 치다 한개도 안먹어줘 진짜니 어떻게 된거야 여기 위에있다 위에있는데 위에있으면 지거진이지 자아 자 자 A 찾았고 C 찾았고 자 우리편이 하는사이에 뽑아버리죠 오케이 이름의 자리가 열심히 싸워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어그로 좋아요 자 C 찾았고 2만 찾으면 되거든 E? E로 가면 돼 E 자 하고 가자 A 끝났고 자 E만 찾으면 돼 내가 E 찾으러 갑니다 E는 아마 여기 근처에 있을거야 여기 뒤에 얘들아 D 해라 D D하려고 가 어 찾았다 여기 앞에있다 여기 아래있네요 여기 아래 어 얘가 먹겠는데 여기 쪼끼네 쪼끼네 가자 옛날보다 빨라졌다고요? 어 그런가? 빨라졌네 드래곤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직 한개 모자라 자 여기도 설치 완료 오케이 슈퍼 타이머신이다 슈퍼 타이머신 타임 마인드아리 어이 나 보급품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자 귀찮게만 하겠습니다 미쳐갖구 미쳐갖구 어이 입니다 한번 더 변신 볼꺼 일레벨에 힘을 보여주마 어라 외부 보금 물자가5 보금 물자가 보금 물자 보금 물자 보부 동그룹 아 왜 안나와 왜 파워가 이것뿐이지 안되겠다 야 죽여 죽이면 돼 죽여 3레벨 도와줘 3레벨 가서 없애 나도 하나만 나도 하나만 1레벨 하나만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가는데요 야 탈출 각이 아니라 잡을 각을 해 임마 나이스 아 이걸 1레벨로 이렇게 하네 이것이 바로 나나붕권이다 하하하 도망간다 고마워 야 여기가 트랭크스입니다. 들리지 않나요? 슈퍼 타임 마신과 필요한 부스트의 전송이 완료되어 있는 기능키를 찾아서 스테이포인트에 설치하여 슈퍼 타임 마신을 설치합니다. 기능키를 설치합니다. 아 렉! 아 렉! 렉이 좀 심한걸? donkey L 사이즈 나는 이 L 사이즈가 좀 많이 타얘 조용 조용 프리더는 눈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다니면 됩니다 아니? 드래곤레이더 레그를 추리자이유? 안 열린다 야 안녕 진을 다 빼서 말하기가 어렵구만 뭐지? 방금 누구 왔는데 드래곤볼 레이더 레벨3도 얻었는데 드래곤볼이나 얻어볼까? 뭐 오는 거 보다? 쥐 쥐 여기들은 도대체 여기 왜 온 거니? 어쩌다가 온 거니? 기동키도 좀 구해놓죠? 드래곤레이더가 그냥 계속 나오네 제가 쳐들어온 거라고요? 고건 맞지 고건 맞지 체인지 파워 내놓으세요 도루또또또또루 도루또또또루 꼬리저 사망 한개 들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네 꼬리저 사망 그거 내놓으세요 그거 내꺼에요 그거 그거 내꺼에요 내놓으세요 찍어진 어우 뭐야 내놔 좋습니다 자 바턴 터치하시구요 음 가자 분명히 요쯤에 하나 있었어요 자 여기있네요 자 드래곤볼을 내놓거라 근데 게임이 끝났는데 프리더 프리더 왜 어째서 레벨 1 아직도 야 어 린린 드래곤볼 내놔 린린 프리저한테 드래곤볼 받쳐버린다 이거요? 네 베타 베타입니다 오브 메타인데 음 음 음 후아 왜 이렇게 해서 가지? 아 갔어 아 갔어 근데 어떻게 프리더 가시덜레벨 1렘이야? 프리더 삼아 야 인마 아니 너 드래곤볼 먹은거 모르니? 너 드래곤볼 먹은거 모르는거야? 야 인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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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마 인마 야 아니 오이 드래곤볼에다 인마 야 이제 일부러 모르는척하는거보다 야 야 인마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아 아 아 아 진짜 저 녀석이 그래 죽여 차라리 죽여 어 프리더야 죽여 아 잘했다 아 아 아 이 자식 드디어 죽었네 아 되나 인마 저리 가세요 찍어진 이리 아 아 아 에 아 아 드래곤볼 압수 어이 프리더 과거를 바꾸러 왔다 일로와 임마 꼬리 잘려라 임마 앗 으아으으으 으아ㅏ 아 너무넘어요 으에으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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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왜 왜 라곤이 안되지 버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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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잉! 버드잉!! 버드잉!! 비범드잉!! 마무리는!! 아 어디갔죠? 끄리 야 우냐 우냐 마무리 대왕권 아 아니 죽어라 인마가 컷 난 깨다 어디감 없어짐 아 와 올 프라이티덕 좋습니다 얘가 얘가 레벨이틴가 옆에있던 얘가 아닌데 보수는 아닌거 같은데 보수는 아닌것 같디용 보수는 아닌것 같디용 여기 있는거 먹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좋구요 셀 불쌍한다고 셀 불쌍하다고요 괜찮아요 내 눈앞에도 모두가 다 불쌍해 보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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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지 라지사이즈 왜이렇게 잘 나와 라지 라지 라지인데 띠앤루 어이제 2레벨 됐어? 난 3레벨 됐는데 3레벨 내버렸다 이마리야 이리 보자 우리 편이 요쪽 끝에서 많은거 보니까 아마 여기가 좀 먹을게 많을거에요 여기를 좀 먹읍시다 여기는 좀 델이 지나간거 같애 안녕하세요 안녕 뭐 다이좱부가 달리는거 개 웃기네 마이도아리 마이도아리 구하지 맙시다 우리 셀 먹잇감으로 냅두죠 약간의 돈 약간의 돈만 있으면 되는데 500냥 정도? 약간 모자라 돈을 주세요 어이 셀 어디있어 하나 꺽 둘 꺽 으아아아아아 히쳐가지고 아아아아 아세이 어디서 태어버릴 어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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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태양은 두 번 본다 어딜 도망갈려고 아아 내 눈 내 눈 내 눈 내 눈 아 내 눈 아 내 눈 내 눈 아 내 눈 내 눈 으아 이곳 자아 오케이 오호바데 이곳이 음 만족했습니다 어 신발이 예 쟤 쟤 그렇습니다 세리 생존자가 많습니다 하하하하 우리 펜 죽었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돈이 없어 골든 드림가 하나 안 나오네 아이 체인지 더 오잖아 아 이거 막타 넣으러 가야되나? 어? 오케이 가자 어디있다 아이씨 비거지이이이 으헤헤헤헤헤헤헤 아 왜왜왜왜 왜 내 역사를 잡는 거야 이마 뭐 이마 아..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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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날이... 이리 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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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음... 철저하게 이겨드리도록 하지요 뭐지? 시작부터 한 명이 없었지 내 옆에 있던 사람 사라질 것 같은데? 착박인가? 내 옆에 있던 사람 갑자기 폴슥하고 쓰러졌는데 찍어진 호잇 폴다운 오링크 보랍네 뭐지?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라지사이즈 너희도 조심해 어? 아니 여기서 레벨3가? 어? 여기서 폴다운 오링크가? 음...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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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뭐 하면 ... 어쩔 수 없네요 어? 라지사이즈 좋아요 음... 아직도 레벨이 1이시군요? 지금 이가 되셨군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이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가가! 잘 멈추고 있어! 잘 멈추고 있어! 하나, 잘 멈추고 있어! 어?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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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요 띄거진 나는 죽지 않는다 뭔가 오고있는것같은 기분이던데? 잠깐만 흠 런 에헤헤헤헤헤 정갑니다이 그리고 아니 잠깐만 지금 다시 만나러 갑니다 아니 3레벨 내줘잖아 뭐지 어디가 졌지 고생 얘들아 도와주면 안되겠니 이거 도색하는거 좀 와봐 시청자님 일로 오세요 시청자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열... 아, 아, 근데 아, 나 제어복금 너무 많이 먹었나봐 자꾸 트롬 나오네 이거지? 슈퍼 타임머신을 하는 것이다 레이더의 레벨도 높아니 좀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거진이요? 지거진! 개사기 스킬이죠 자, 저기 있네 가운데로 갑시다 가운데가 짭짤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오, 라즈가 무려 두 개 네? 아니, 유충한테 당했다고요? 하긴 유비가 몇 명 있긴 했었어 아, 스피드 또 닉네임? 그런가? 닉네임이 똑같긴 하네 드래그 볼 도대체 바로 공격시 들으려고 오셨네요 라이오! 감사합니다! 안녕! 마이도아리! 나 노리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거 구하려다가 나까지 말릴 수가 있긴 하거든요? 선두가 있는 건 아니어서 선두 있으면 구하긴 하는데 구해야 되나? 구하자! 오면 나도 죽긴 하거든요? 내 저거 없애고 버려도 되긴 하는데 이거 있으면 좋으니까 구합시다 아니야 있어야 돼 생존자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좋긴 해요 사냥이요? 내가 사냥 나갈지 몰라 오케이 오케이 자자 라드레고무 오오오오오 이라っしゃ이ませ 마이도아리 아아 lace 폴니스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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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짓거리지? 아니! 드래골레이더 1,2,3 모음 뭐 혜택 없나요? 로켈라우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저기요? 아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거 구개된거에 짓는거 잠깐만! 이거 좀 너무 필요한데? 어떡하지? 이거? 조진거 같아 어떡하지? 빠르게 드래곤볼 볼까? 다들 어디에? 1,2,3,4,4개 고맙습니다 호리즌한테 지금부터 안죽어서 레벨 3만 안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8,2,3,4,2,4,2 prior 이러면 드래곤볼 6개 이제 정리 저 이름을 맡겨도 될까요? 어 다 맞다 나한테 드래곤볼 수 있겠니? 어 땡큐 이러면 3개 3개 어 고마워? 잠깐만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3레벨 됐네요 어디 부개는거야? 여기 부개는거야? 1개가 어디있을까? 여기는 아니고 프리저가 갖고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위로오면 어 여기있다 여기있잖아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해줄게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해줄게 어떻게든 해줄게 어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이거지 어떻게든 해줄게 가자 여우시 아 아 아 아 아 이래요 신용 그 그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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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냐 어디있냐 어랏랏랏랏 못 피하지 폐하고 싶지 하지만 안 되지 받은 탱글 여성이 아앗 등 접하면 죽는 것이여 아이앗 헐 발협 너무 열심히 좀빈 사이기 준비 이거지 호텔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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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죽어라 프리즈아 형한테 드래곤몰만 가져와 다 이겨줄게 저걸로 디빙간 자 한번 가볼까 민간인 레이더 오우 풀다운 드리그가 벌써 이러면 돈 아꼈죠 2800원 레이더 브러블 아 드래곤레이더 1레벨 1레벨으로서는 약간 좀 적다 네? 고로시마스요? 누가? 음 저기에 포다잉이 계시구요 쇽 이 위층에 있네요 베이더 브러블 약간 먹는데 렉이 있어 아 안 먹어줘 먹어 좀 먹으라고 먹어 임마 먹어 무쾌 사으러 약간 좀 ٹ꽁이 좀 뛰는 거 같아요 안 연이잖아 그가 넌 Handsого 그래 랏이 매우 좋아요 이게 1레벨에서 2레벨 되는 거는 쉽긴 한데 2레벨에서 3레벨 되는 게 약간 좀 어렵거든요 레이더 애들은 그런 것 때문에 살려져 있네 자 이거 하나만 사고 사줄까? 야 사줄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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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줄게 스케줄이 주는 거야 우리 2레벨 친구 싸우러 갔는데? 먹었네 여기 먹었네 여기 먹었네 여기 먹었네 야 먹엔가던 너는 rund 내 그런지 아 아파요 Prison 뭐라고? 꿀꺽 지거니 격수도 해버렸다 안 돼 내 드래곰을 가져가지마 그냥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냥 일부러 싸웠어요 왜냐 슈퍼 타이먼지 나올 타이밍이거든 근데 우리 형 3렘이 개 많아 3렘이 몇 명이야 다 싸우면 이기긴 해요 고맙습니다 이거 그냥 다 싸우면 이기긴 해요 땡슈 베리 감사해요 아니 도망갔잖아 75% 이만 김찌인bor Christina 백지 ave랑 아아 바퀸벌레들 케ела 네 네 czę 모든 adaki 그만해! 통결받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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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타 좋아요! 삐끄럴 됐네 나 딜은 들어가긴 한데 좀 약해요 약해도 문제지 그냥 타이밍파! 뀨다! 타버려! 스토리! 기동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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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으면은 기동키를 좀 찾는 위주로 가도록 하죠 자 여기 바로 아래 기동키 있고요 에이 이거 아닌데 오케이 자 올라가 하나 찾고 설치하고 다음 가고 그래야겠네요 자 그리고 가장 폭기가 어려운 D지역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찾았네 음 뒤로 가도록 하죠 이거지 우리 편 죽어졌다 벌써 자 C만 찾으면 되네요 우리 편 꽤 잘 찾는데 우리 편 꽤 잘 찾자 아마 A를 푸게겠지 자 E레벨 만들고 D를 푸겠네요 자 꽂아주세요 그래요 버서 통제? 통제 다가가기 전에 빠르게 가죠 자 이제 C만 찾으면 돼요 아 잠깐만 3명이나 누웠다고? 아잇 야 인마 얘들아 아잇 좀 좀 좀 버텨봐 좀 버텨봐 좀 버텨봐 인마 아니 줄줄이 소세지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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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그냥 다 죽어라 다 죽어 그냥 보급품 나오게 어디 어디야 아 저기네 자 오기전에 오기전에 설치하죠 왔다 변신게임 최대한 아껴요 이쯔간 이쯔간 자 오기 아 오기 as 다 어깨 어그로 끌는 사이? 자아 설치에 채 주세요 어깨 3명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 괜찮아요 저는 살릴 수 있어 어깨 보급물자 저거 포기해봤네요 아 잠깐만 이거 근데 살릴템이 없는데 에라 좀 방해 좀 해봐 살리던가 고급품 먹던가 아 진짜 개구해야되나 이거는 아 아 아 아 1도수 모으네 진짜 아 이거 싸우다가 다 레벨 뛸각이야 이거 이거는 싸우는게 아니라 기동을 해야돼요 아 아 아 네 그냥 오래 볼게요 그냥 야 오로 그런게 나 이거지 아잇 한잔 너 아잇 아 이제 우리 편이 해줘야돼 이거 3레벨이 시간 먹여줘야됩니다 싸워 가서 아니 얘 여기서 뭐해 아니 싸우라고 아 드링크 가지고 있잖아 아 근데 뭐해 아니 아니 날 살려주는 거 고마운데 말이죠 이러면 대고 봐야 되는데 이거 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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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3대 매립 쿨다운 드링크 갖고 싸웠으면 슈퍼 타임머신 기동에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아깝네 아 아 아 그걸 파기 딱 있어? 이거 이긴 걸로 해주세요 나 혼자 다 했잖아 기동기 발견 설치가 다 플레이야 내가 있지